야! 야! 오종현은 소년이 갇혔잖아! 너 우리 저 대상할 수 있지? 너 어떻게 대상할 건데?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? 배우스 11권이면 되겠어? 되겠어. 야! 내가 뭐 어디까지 갔지? 누가 대상하래? 그렇지! 나 그냥 화를 내고 싶었어! 화가 나니까! 오늘 네 계획이 망한 건 내가 망서서가 아니야. 망했어. 너 나한테 받을 거 있어. 대상은 이걸로 끝내는 거다. 배기지! 야! 오늘 드디어 전했어! 배기지! 배기지! 왜 이렇게 떨려? 안전했어! 할게. 잠깐만. 이런게 뭐야. 여기가 있겠지? 여기가 같긴. i don't know what you mean i don't know what you mean i can't get there i can't it's perfect it's so nice 유퍼리아 그냥 웃는 거야, 팀장님이 그냥 웃는 거야 여기있어 모래바닥이 갈라진대도 소리도 있네 누가 이 세계를 흔들어도 잡은 손 절대 놓지 말아줘 제가 꿈에서 깨어나지만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 꿈을 건너서 숲을 넘어 선명해지는 그것으로 가 Take my hands now 길발발받아서 나의 버리 나의 버리 나의 버리 나의 버리 나의 버리 제발 유퍼리아 вам 기분의 손 나의 버리 나의 버리 그가 수화 유토피아